P.O.C. 같은 경우에는 군전역 후 첫 연기하시는 건데 뭐 좀 이전과 달라진 점 혹은 소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P.O.C. 씨 해병대 전역 후에 첫 작품이죠? 네 첫 작품인데 소감 처음 이제 전역하고 나서 굿파트너 대본을 소식을 받고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머리가 굉장히 짧았었거든요 해병대 돌격머리였었는데 이런 머리 스타일의 이혼 변호사가 있을까? 머리를 길러야 되나? 빨리 길러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던 것 같고요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먼저 저를 불러주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굿파트너가 저를 선택해줬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기운이 남아있는데요? 열심히 선택하셨습니까? 아 좋습니다! 아 좋습니다! 자 이제 다음 질문 혹시 아 좋습니다! 아 Cannon